됐었죠. 아 그랬죠. 잡아당긴 타구 3루수! 라인 안쪽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엔! 결과 아웃입니다.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태현. 지금 장린제를 바치고 있는 한화의 내야진이 번고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앞선 수비였습니다. 1점 차구. 변화구 당깁니다. 땅골이 됐고 3루수 나오면서 오선진 바운드 맞췄어요. 러닝 프로! 아웃입니다. 오선진 선수가 사실 이글스파크의 3루 자리 꽤 좀 익숙하거든요. 아웃! 지금은 수비 정말 잘했습니다. 나오면서 바운드 시에. 정확했거든요 선구. 네네. 계속 불카운트 때립니다. 최재훈의 타구가 센터 쪽에 한타! 유로결 3루 도전 3루에서 아웃이에요! 3루에서 아웃! 와 지금은... 이 빠른 발에 유로결을 지금 김현준이 지운 거 아닌가요? 선구가 완벽하게 원바운드로 3루수 밑으로 꽂혔어요. 네. 왜 김현준이 라이언스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밖에 없는지를 또 한 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